윌리엘 수용기사랑 160만원 선수원 개형 스타트는 좋은데 땡기 화이트 상염이네 27초 78 오 왜 누나가 다 자본으로 뛰나 예민 잘한다 풍차 돌린다 풍차 돌리기 도전 윤석씨 봐라 시레마 젖는거 봐라 윤석씨 이겼는데 안 돼 안 돼 자리로 아이고 누나 빠른데 그래 자라모 3등 자라모 3등 맞다 맞아요 나라마 3등? 둘 다 여자다 어머니야!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! 쭈! 탈본 나임지 쭈! 됐다! 마이러스? 8번 BQ! 왜요? 왜요? 리모트!